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깥 중 어때요? 지효 우리나 식량 금방 다 떨어질 텐데 이걸 어떻게 감당합니까?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? 다 같이 살자는 거예요? 다 같이 죽자는 거지? 90점이 될 만한 사람이 있어야 돼 우리 아파트를 지키려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서야 돼요 하나 둘 셋 우리 함께 다 같이 잘 살아봅시다 이거 엄청 비싼 거거든요 아파트는 도와주세요 주민에 가 이 헌금 아파트 주민이 아닌 분들은 단지 밖으로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살인이야 다른 게 뭔데 사람이 어떻게 그래 가만히 좀 있어 우리 지금 다 얼어 죽으라는 거예요 잘 나가 여기서 쫓겨나면 다 끝이야 죽는다고 이게 다 아파트를 위해서야 우리 아파트 여기다 지친 거 같아 다 됐고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그 아파트 얼마 안 남았어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우리 아파트 감사합니다.